장은 추운 정월에 담가야 제맛이다. 날이 너무 따뜻하면 부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예 냄새를 없애주는 게 좋은 건지.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의 것을 세계화하는 것. 전통 위에 과학을 입히고 다시 우리 것으로 만든다.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정도연 원장. KTV 찰밥통은가라에서 만나보십시오. KTV 찰밥통은가라 매주 목요일밤 9시에 만나보십시오.